여수의 대표 전통축제인 거북선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축제를 개최 50주년을 맞아 3도 수군의 함성, 지천명의 귀향이라는 주제로 중앙동 이순신광장과 종포해양공원 일대에서 시민참여형 축제로 꾸밉니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통제형 길놀이를 상시체험행사로 전환하고 축제 50년을 돌아보는 사진과 임진왜란 전란사 전시회 등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부각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